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빠? 너 우리 유리아! 너 무슨 말이야? 넌 뭐하는 새끼야 넌! 난 유리 아빠 새끼라고 해도 좋아. 뭐하는 분이래? 내가 유리 아빠다. 안녕하세요. 연주자가 꾸민 애가 그 정도 살이 분밀도 못해? 내 입으로 그런 말 한 적 없어. 아빠의 꿈이었겠지. 친구하자. 나도 대가 같은 건 필요 없이. 사는 게 의미 없다고 생각할 때 네가 나타났어. 가족이 별 거야? 함께 있어서 즐겁고 편함의 가족이지.